자 여러분 오늘은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지만 좀만 참아주십시오 88편이 보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여기서도 꼭 합류가 나오는데요 한번 문제 풀어보죠 1번 88페이지 지구단위계획이다 틀린 글이 되어있죠 이 지구단위계획 지점과 변경 지구단위계획은 다 무슨 계획을 결정하는가 도시군관리기 맞습니다 1번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계획과 국토기통장 시도사 시정소가 지정할 때에 지정을 꼭 해야 되는 장소가 있고 지정을 할 수도 있는 장소가 있죠 그걸 우리는 좀 깨뜨리고 계셔야 돼요 주로 개발 예정지 정비 예정지면 지정할 수 있고요 특정한 장소는 꼭 지정을 해야 되죠 의무적 지정 대상적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농에서 주상고로 변경된 중 30만은 지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2번 보겠습니다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좀 깨끗하게 구호체육 상세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을 할 수 있는가 바로 3개 1킬로 이걸 기여하셔야 되죠 그래서 2번은 2개가 아니라 3개 2킬로가 아니라 1킬로 지정해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완벽하게 틀린 질문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은 시도사는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어디다 바로 개발할 수 있는 땅 도시발구역 정부역 택시발주구 등등등 생각나야 되죠 그래서 맞고요 4번 여러 가지 계획을 수 있게 다 누가 가져간다 국토교통문장 맞죠 5번 이 택시발주구에서 사업이 다 끝났다 몇 년이 지나면 꼭 지지 않느냐 이걸 정택 10년 그랬죠 정택 10년 정비관에서 택시발주구 안에서 그 사업이 끝났다 10년이 지나면 꼭 지지 않다 이걸 정택 10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택시발주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써 바로 그런 지역은 지구단위권을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해설에 보면 잘 나왔으니까 정택 10년 지정한다 시공의 세제 30만 정도 이상이면 제외한다 노계수 주성으로 병력한 지역 30만 정도 이상이면 지정한다 이런 것도 나와 있죠 문제 2번은요 참고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 기출문제인데 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풀어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설명 틀린 건데 1번은 마지막에 할 수 있다가 맞고요 2번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도시적이 있다 도시적이 아닌 적 있다 도시적이 있다고도 증할 수 있고 도시적이 아닌 적도 개발의 여지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렇게 지정되면 그 안에 바로 지구단위를 수립하죠 지구단위 글자 할 때에는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이 안에 들어갈 기반수로 배치 규모 꼭 포함하고 건축으로 용도지한, 건폐일, 용적률, 높이의 체제한도 반드시 포함하죠 나머지 필요한 상황은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 건축물의 형태, 색채관한 계획도 포함이 될 수 있다 맞죠?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태워야 한다 금탄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주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균을 최대 몇 평까지 완화해서 아예 각각의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의 부설치약 만들지 않도록 해 주시냐 100%죠 그래서 80이 틀린 것입니다 5번 주어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의 위반을 전할 수 있다 그렇죠 주어민과 이의 강제는 기, 지, 산, 대체, 입의 건에 대해서 도시군관리의 위반을 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지가 나왔으니까 자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도시역에 지구단위계획 여기 도시역에, 여기가 도시역에죠 도시지역이 아닌죠 도시지역 도시역에도 지정할 수 있고 도시역 여지역도 일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도시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검펠 등의 완화 규정 설명이 틀린 게 그렇게 됐는데 이 당의 용도적 개발 증류에 적용되는 검펠은 때로는 자기 대지부를 공공세로 제거한 그 대지수역에게는 건축물을 거주할 때 검펠을 좀 풀어주죠 150까지 용도적으로 200%까지 풀어서 인센티브 주죠 그래서 1번 검펠 150 2번 용도적으로 200%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준다? 건축물 높이는 도시역에서만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역 안에 지정되어 있다? 그때만 자기 대지부를 공공세로 제공한 자에게 높이점을 완화해서 검을 좀 올리게 허용합니다 그런데 도시역, 예어적에서는 인센티브 제공할 때 건축물 높이까지 완화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3번 틀렸습니다 3번은 도시역에서는 가능하지만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4번, 5번은 꼭 읽어두시면 되겠네요 5번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기다?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지구단위기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해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하성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기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구단위기에 맞지 않아도 이것은 허용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그래, 공사기간 중에 이용하는 공사용 가하성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기에 맞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예의를 두어 가지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떠한 것들은 그 지구단위에 맞게 해야 되냐면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하성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이런 것들은 그 지구단위에 맞게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읽어보시고 3번도 했던 것이고 4번도 했고 5번도 했네요 넘어가시고 1번 이제 1번 예상문제인데 이것도 했던 거죠 지구단위기획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 이거 꼭 지정하여야 한다 그때 기억할 때 정택 10년 이렇게 하고 시공에서 해제됐는데 그 면적이 30만 종태 이상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 구역 중 변경됐단 말이죠 30만 종태 이상 이게 떠올라야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기획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하면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은 2번과 3번 봐봐요 2번과 3번은 정택이 보이죠 10년 지난 지역 그래서 지정을 해야 되고 4번은 시공에서 해제 30만 지정해야 되고 5번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 지역 30만 이건 지정해야 돼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만 꼭 지정을 해야 되는 의무적 지정 대상이고 1번은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보겠는데 지구단위기획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조금 전에 했던 거죠 택지기발 중에서 택지기발 사업이 다 끝난 후 몇십 년이 지나면 지정을 해야 된다? 10년이라고 했죠 정택 10년 그래서 5년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 5번 하나 볼까요? 지구단위기획 구역 이렇게 지구단위기획을 도시공으로 딱 결정고시해 놓고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 그 장소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을 하게 한 계획인 지구단위기획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딱 결정고시해야 되는데 몇 년 이내 결정고시를 해야 되느냐? 3년 만약 3년이 하지 않으면 이 구역의 지정은 효력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3년에 해야 된다 그 내용이 5번이에요 그래서 3년 이내에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구역의 결정은 효력이 된다 5번 맞고요 만약 이 지구단위기획 구역 중화평경 지구단위기획을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제한해서 여기까지 결정고시했다면 진행이 원했던 사업을 이 결정고시부터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5년에 그 사업에 들어가야 되죠 만약 5년에 들어가자 하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지구단위기획의 결정은 효력이 있게 된다 이것도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3번 도시역 예우적의 지구단위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명 틀린 글이 되어 있는데 1번 아파트 열택 건설기획이 포함되는 경우는 최소 30만 이상이 되고 그 면적 중 50% 이상이 객관이 된다 이 맞습니다 이 도시역 예우적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열택 건설기획을 포함하여 지정을 하고자 한다 지구단위기획 그때는 최소 30만 제공대 이상을 원하고 그 30만도 계획관리 면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만 아파트 열택 건설기획을 포함해서 하긴 한데 그 장소가 수도권 저기 정백계획법상 자연 보정으로 묶여있는 땅이 있다 그런 땅은 10만만 있어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주거개발진주가 계획관리에 속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기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도시역 예우적 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장소로서 계획관리라든가 또 개발진주 증명 장소라든가 그리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기획을 지정해서 지구단위기획을 대체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바로 이 지구단위기획을 도시역 예우적에다 지정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개발진주에다가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개발진주 종류가 5가지 있잖아요 주거개발진주구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있죠 이 주거개발진주는 어느 용도계에 지정되어 있을 때만 거기에다 도시역이 아닌 지역인 곳에다 지구단위기획을 지정할 수 있냐 이게 계획관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인데요 3번 주거개발진주가 계획관리에 속한 경우는 지구단위기획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주거개발진주가 생산관리적이라든가 보호전관리적, 농림적, 개념적, 보호전적이 속해 있으면 지구단위기획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4번, 5번,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계획관리에 있다 지구단위기를 지정하고자 하는데 아파트 옆에 건설을 포함해서 지정할 때 원칙으로 얼마 이상은 된다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랬죠 5번, 이 관광휴양개발진구 관광휴양개발진구는 도시적 어느 용도적이든 그 지역이 관리적이든 농림적이든 자유농 보장적이든 그런 용도적이 관광휴양개발진구가 지정됐다면 그 속에 지구단위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5번, 맞고요 4번, 지구단위기획을 지목적을 유리기해야 수립하는 지구단위기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그 다음 포인트죠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이 지구단위기를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은 이와 같이 둘 이상 있다고 그랬죠 기반서를 배치기면 꼭 집어대야 되고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금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관도, 최저한 이건 필수적 포함력이고 나머지는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그 말은 필수적으로 꼭 집어넣어, 그 말인데요 1번이 답이죠 2번부터 4번, 5번까지 2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서 지구단위기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건 임의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필요할 때만 시킬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조금 전에 강조할 때 이것들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은 꼭 철저하게 머리따 넣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5번 보겠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기다 설명 중 틀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은 조금 전에 했죠 맞고요 2번도 지구단위기획구에서 지구단위기로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기획구에 정되면요 지구단위기로 결정해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다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계획과직인데 지구단위기 정해가지고 지구단위기 할 때에 야, 여기도 아파트일 수 있어 그러면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은 건축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획과직은 4층에밖에 건축을 못해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아파트를 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과직을 했다 지구단위기를 지정하고 지구단위기 만들 때에 아파트 지겠다 하면 그 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허용이 돼요 이렇게 지구단위기획구에 정된 장소에 지구단위기 만들어서 도시공단위기로 딱 결정하고 싶으면 고시한 지구단위기 내용은 고속력 있고 법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2번 맞다 그러는 겁니다 3번 조건련 했던 것이니까 맞고요 4번도 이 지구단위기획구에 관해서 자기의 대지부를 공공설부지로 제공한 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자 건축 관련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구단위로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점 대지분할 제한 규정 이런 것들을 완화해 주시냐 이것은 완화해 준 거 아닙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97페이지 해설을 보면 건축법상 대지안의 적용 대지와의 도로한 게 공경적 확보 건축물 높이지안 일정적 확보를 위한 높이지안 이 5가지 규정만 완화해 주지 대지분할 제한 대지안의 공지 확보 이것은 완화해 준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완화해 줄 수 없다 그래야 돼요 5번은 맞아요 여기 이 지구단위기획을 통해서 지구단위기로 지정된 이 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구단위기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여기에 무슨 개발 복합개발증으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걸 폐지하고 여기를 주거개발증으로 바꾸고 싶다 산업통개발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지구단위기획을 만들 때 야 이거 폐지? 여기는 복합개발증이 아니라 유통개발지구 또 산업유통개발증이다라고 병리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기획을 통해서 용도병령과 세 분도 할 수 있고 용도지구의 병령과 세 분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6번 지구단위기획으로 적용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총 10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건축사항 5가지 국토협사항 3가지 규정 주차항법상 2가지 중에서 총 10가지 규정을 완화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완화해 줄 때는 자기 대지비를 공공세를 부지로 제공할 때가 그렇습니다 국토협사항 용도지별 건축으로 건축 제안하고 건축, 용도지별, 건축으로 완화해 줄 수 있고요 건축사항 5가지 주차법상, 주차장법상, 부소장 설치 그에 따른 설치계획서 규정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줄 수 있는데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안까지는 완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넘어가셔서 7번을 보시면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에서의 행위자 아니다 완화, 설명, 트링글이 되어 있죠 자, 1번을 보시면 특강특특시장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 공공시설 부지는 도로 부지라든가 공업부지 이런 것이죠 이런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가 그 보상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했다 그러면 자기 땅을 기부채납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절회가 제안했다라 그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친구에게는 인센티브 제공해서 건물을 좀 크게 올리도록 허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폐용률 높이를 완화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더시계 개발 징구를 지정하고 해당 줄을 지구단위로 지정한 경우는 지구단위로 건축법상 가로구야관에서 높이제한 몇 번까지 높이를 완화해 주셨냐 바로 150까지는 아니고 120까지만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2번은 150에 아니라 120 그리고 3번 읽어두시고 4번 아까 했죠 100 아주 중요하고요 5번도 아까 했습니다 8번 하고 마무리 지켰는데요 지구단위 개궐이고 지정한 도시군갈 결정의 시로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조금년 했습니다 3년 3년 다음 날 효력상실했다 그리고 2번은 통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죠 이것은 3년 3년 다음 날이 아니라 5년 5년 다음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3년 3년이 틀렸습니다 주민이 2반 제한한 것에 한해서 지구단위 개까지 결정고시했다 그러면 진희대 원했던 사업이 있을 건데 사업을 몇 년에 착수하면 시로토로 한다 5년 5년이 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개 결정한 효력을 상시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효력을 그렇게 되면 실효된 사실을 지척시 고시해 주죠 5번 지구단위 개에게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개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건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까? 그 지역에 확정되어 있는 지구단위 개획이 3년 후 법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전치관 이는 지구단위 개에게 맞게 해야 됩니다 가로 건너뛰면 마지막에 맞게 해야 된다 다시 지구단위 개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개구에서 건축물을 건축, 건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개에게 저 밑으로 돼가 버려 맞게 해야 됩니다 다만 가로 안에 전치기간이 3년 후 법원에서 해당 특강특특 시그너 조례로 정하는 전치기간 이내인 가성출물 재복구 기간 중 이하는 재복구용 가성출물 공사 기간 중 이하는 공사용 가성출물은 지구단위 개 맞지 않아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시켜준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100페이지 개발인 하하파트 국토개법 나머지 청량하고 도시개발법까지 일부를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음을 지켰습니다 고생도 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